추석선물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참 많은데요 아무거나 골라도 취향저격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보령 김 오독오독한 식감과 함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매력이죠 두 번째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게르마늄, 벤토나이트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오션 테라피 브랜드 보령 머드 화장품 피부 수축과 피부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령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영양만점 해산물 고단백, 저지방, 칼슘, 각종 비타민, 탄수화물,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타우린이 풍부해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등에 좋은 대하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이 대량 함유돼 있어 간장병,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좋은 꽃게 단백질이 풍부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많아 빈혈,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키조개 등 밥상에 올라가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마법 네 번째는 보령의 청정함이 가득 쫄깃한 맛이 일품인 버섯 식물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감소에 좋은 느타리버섯 레티닌이 풍부해 암 개선에 좋은 표고버섯 그리고 트립신, 아밀라제, 프로테아제가 풍부해 소화기능 장애 예방에 좋은 양송이버섯까지 맛과 영양 모두 만점인데 칼로리가 매우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령의 향이 들어간 전통주 만세보령주 맑은 물과 보령 지역 고품질살로 세 번 빚어 120여 일간의 저온 발효 과정을 거쳐 빚어진 보령 전통주로 감칠맛을 돋우는 다채로운 향과 깔끔한 단맛이 일품 여섯 번째는 한국인의 힘은 밥심 삼광미 골드쌀 다양한 기관의 평가에서 수차례 수상을 한 최고의 맛과 향, 외관, 품질까지 자랑하는 완벽한 쌀 삼광미 골드 명품쌀로 인정받은 삼광미 골드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추석선물 추천해보령 시간은 여기까지 모두가 좋아할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만세보령 농특산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잘 들으셨나요? 자연을 먹고 자라서 깨끗하고 체계적인 생산으로 안전하고 제철에 맞게 신선한 만세보령 농특산물 추석선물 너무 쉽죠? 만세보령 농특산물 너무 좋은데요? 물어 보령 덕분에 고민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과정 조ui스트 좋은동 pumped 안녕하세요 오늘은